갈아입어 챙겨오지도 못했을텐데 뭐하냐 받지 않고 아 네 고마워 환영한다 잘 지내보자 그래 잘 지내보자 고맙다 언니 언니 아빠가 있지 침대도 사주고 이불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시계도 사주고 펜 연필도 사주고 또 핀도 사주고 또 스티커도 사주고 또 공책도 사주고 또 동화책도 사줬다 와 우리 수혜 좋았겠네 응 아빠 좋아 할머니는 이만큼 좋아 왜 할머니도 좋은 분이신데 유라언니는 무서워 마귀 할머니야 머리도 다 뭍는댄어 뭐? 어디서